김하윤쌤의 자기전 민법험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제 문제입니다. 해제 설명이 잘 틀린 겁니다.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 이행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절대 이행불능하죠. 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합의해제는 무조건 합의 약정에 따르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이자 X, 손해매상 X입니다. 다른 사정 없죠. 손해매상 청구할 수 없다. 맞았어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족보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역에서 차고나왔죠. 차고세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게 해체할 수 있다. 여기 해제했죠. 그럼 제일 끝에 해제 후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해체할 수 있다. 4번 불가분성이죠. 계약 상대방의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1인이 아니라 전원에 대하여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5번 또 나왔어요. 합의해제 보이죠? 합의해제는 아까 특약이 없으면 이자 X, 손해매상 X죠. 앞에 다른 약정 없죠? 반환할 금전에 급받은 날로부터 이자가산할 의무가 있다 들렸죠. 4비해제는 약정 없으면 이자 X, 2번에 손해매상 X. 이게 해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이차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오른쪽 응상 클릭하시면 획기적인 압리법으로 단 한 방이 정리됩니다. 오른쪽 응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나잇! 네이차 중개사법